예장 백석 대신에 유만석 총회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교단 운영에 대한 계획을 밝혔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명지대학교가 특별한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한 주간 분여별 주요 뉴스를 박은결 기자와 박재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예장 백석 대신이 총회 조직 규모를 축소하는 대신 산하교회 지원을 늘릴 방침입니다. 예장 백석 대신 총회장 유만석 목사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총회 조직을 슬림화하고 전산 시스템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산화를 통해 절감한 비용으로 산하교회에 돌아가는 혜택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교단 신학교가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위탁교육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유 목사는 고려신학대학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위탁교육을 실시할 것이라며 고신대학원 졸업생 중에서 예장 백석 대신 교단 목회자로 안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작은 교회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극복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한국보금주의협의회 원래기도회에서 인천예드림교회 이정기 목사는 개척교회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이 목사는 개척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가장 먼저 부딪힌 걸림돌이라며 기도와 양육, 전도에 전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아름교회 이윤호 목사는 실버 목회로 소형교회 어려움을 극복한 경우입니다. 노인들에게 매주 쌀을 나눠주고 식사를 돕습니다. 치매 예방 교육도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100명이 넘는 노인이 모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구원만 생각하니 모든 불평과 원망이 사라졌다며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나눔을 실천하다 보니 주는 자의 복을 누리게 됐다고 고백했습니다. 한복협 이정익 회장은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자존감을 잃지 않도록 형편이 나은 교회들이 관심을 갖고 도울 방안도 생각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구TV뉴스 박은결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명지대 교수들이 제자들을 향한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기 위한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15회를 맞은 이번 음악회에선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시작으로 노래와 악기 연주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홍광일 교수의 연주를 시작으로 교수 찬양팀 카르멜과 공연 채플팀 애사랑밴드의 합주, 정지연 교수의 솔로 무대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다양한 국적을 가진 외국인 유학생 6명과 주성일 교수가 특별 합창 무대로 이목을 끌었습니다. 명지대 유병진 총장은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며 교수님들의 기도와 응원에 힘입어 명지대 학생들이 큰 인재로 성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백석대학교 백성문화대학교 사회봉사센터가 김장철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올해로 17년째 이어오고 있는 사랑의 김장나눔 대축제에선 특별히 제3세계 유학생들도 참가해 총 3천 킬로그램의 김치를 담갔습니다. 이날 김장에 쓰인 재료들은 사회적 기업인 충남 따숨 상사협동조합에서 생산한 것으로 취약계층 300가구가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특히 이번 축제에선 봉사자들에게도 보다 즐거운 봉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사랑의 김장나눔 포토존, 응원의 메시지 전화기 등 다양한 코너도 마련됐습니다. 백석대학교 장태현 대학혁신위원장은 이제 우리 대학의 전통이 된 사랑의 김장나눔 대축제는 지역사회 어려운 삶을 사는 이웃들의 월동 준비라며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마음 따뜻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TV 뉴스 박재현입니다.